두번째 골드애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골드애플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날라면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소 3천개입니다 아 아직까지도 멈추지 않는 스커럴 참고로 제로에도 조금 있다는 점 얼마나 남았죠? 아 아직 스커럴이 막 내려가는군요 아 좋았습니다 까부부러 가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암불 영암불 가격 좀 나가지래 빨리 가 시간 없다 아 스커럴링이 나와야지 아닙니다 아직까지 먼저 치기 했습니다 63억 나왔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고 아 일단은 좀 갈고 아 헤네시스에서 뿌려달라고요? 아 그래요? 아 알겠습니다 아무 뿌리는 것도 없는데 아 네네 여기는 17채입니다 아 잘못 눌렀다 아 분해기 가져올까 아 어디죠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클라이닝 떴으음 좋겠다 모두의 희망이다 아니 근데 쿠팩공 하나가 안 나오냐? 쿠팩공을 좀 먹고 싶격 했었는데 하나가 안 나오네 아 근데 이거 아이템 정리 어떻게 해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돼 아 자리 없어 아 근데 윌 소울 진짜 안 나오네요 윌 소울 나오고 확률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나 아 까보겠습니다 스칼링이 나온 사람 있습니까? 아직 없나? 아 하프 이어링 아 하프가 살려서 개방한 거를 좋았습니다 진짜 개방했는데 답도 없었는데 그걸 하프가 살려가지고 아 근데 페오리 하트 이런 것도 안 나오네요 와 세트에 그저 한 10개 있는 것 같아 아 또 꽉 찼다 아 너무 금방금방 차는구만 아 인첸타 버리는 거 좀 오버였나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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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스칼링이 어딨어 어 파란 거 하나도 안 나오는데 아 가방 아 이거 아이템 비우는거 짜증나네 다시 스칼렛링 하나 나오면 모든게 끝나는 것이지 좋았습니다 아 나 풋백공 먹고싶은데 풋백공은 안나오는거에요 아우 저는 스카니아 서버입니다 아 잘 못봅니다 뭐 나오면 언제 봐야되가지고 아 가방좀 넣고 까요 아 너무 많아가지고 안되겠다 된다 아 그렇습니까 갈게요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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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오면 좋냐 기대되네 하나 먹어가지고 개방한걸 살아가지고 뜬금없이 나왔어 날렵한 길 아 근데 나 너무 안나온다 너무 아무것도 안나오는거 아냐 쟤가 운이 없는거 아닙니까 폭죽이 두번 뜬 아 티타니움 하트 비싸져 지금 한 30억 하지 흠흠흠흠흠흠흠 그렇지 그렇지 영환불 보이노 영환불 아니 의자 너무 나오는거 아니야 의자 열몇개 있을걸 아마도 아 똑백찼다 똑백찼쓰 시 뒤 중 뭐뭐였을지ools 궁금하네 가는게 많아가지고 분위기로 아 위대한 빙금빙 개꿀배기실네 위대한 일라고 아 이거 언제 다 까냐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다 그치 언제 다 까냐 나와봐라 아 뭐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하나가 안보이네 티타늄 마트밖에 기억이 안났네 티타늄 마트밖에 기억이 안나 밸름조각 많이 나오는거 같네 울었으 소울 가방이 어디있지 소울 가방은 소울로 꽉 차있겠지 아 그렇겠지 떡각 영원브라 3개 있는거 같은데 나와라 아 진짜 나오면 어떡하냐 스칼렐루야 아직 기회가 있어 아직 많은 기회가 있지 두개 나오면 어떡하냐 두개 나오면 아주 부담되겠군 위대한 블러드킨이 하나 지나갔군요 아 두개나 온거 같은데 아 채트창 볼수가 없습니다 저 보고싶은데 이거밖에 눈이 안돌아오는데 안드로이드 이어셋스 비싸지요 그쵸 1174개체가 들어갔군요 그쵸 타파 아 위대한 힐러가 무진장 나오는구나 위대한 핑크빗이라고 장비가 거쳤나? 아 개마나 와 울트가 높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? 올 땐 5%는 좋은 거 같은데? 3%는 별로 안 땡기고 5% 오면 개좋은 거 같은데? 5%면 그래도 어느정도 나가는 가격 아닌가? 아 벌써 얼마 안 남았군요 이제 아 아 왜 또 몇 개야 이거? 한 10개 되지 않나요? 11개 아 왜 또 꽉 찼어? 아 선비참 진짜 얘도 중첩이 나왔으면 좋겠다 소울도 아 뭐 하나 더 나와야지 괜찮을 거 같은데 위대한 힐러하면 무진장 나오네 아 이번에는 뭐 없는데? 티타늄 마트 밖에 나온 거 못 본 거 같은데 이럴 때 나오는 게 바로 하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? 믿을 건 하프 뿐이구만 흐흐흐흐 빨다리 까보고 하프에서 역전 가야 되겠구만 하루 보내셨이랑tera üyorsun 사건소 agit 무다운구 112분 아 아니 왜 안간게 많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나머지는 쓰읍 딱히 뭔데 아 어어 이거 까볼만하다 제기도 아얘기나 매얘기 나온다면은 쓰읍 어디에쓰 아직 모른다 설마 두개 나오는거 아녜 짜잔 짜잔 아 안나올건게 아쉽습니다 두개 바라는건 사람의 욕심이었나보구만 현재 깐 개수 1270개를 깎고요 1270개 깎고 이러면 대강 10억씩 계산하면 127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?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게 티타늄 마트 하나 큰 걸로 쌍매액 하나 대강 70억 이거 100억 나머지 합치면 나왔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일단 2페이지 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